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이제 또 절반 정도는 제가 또 다른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선거 문제를 떠나기가 좀 아쉬운 분들 계시겠지만 참 가보지 않는 세월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초행길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조선일보에 실리는 왕개미연구소 은퇴자들 삶을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참 간단 맹료한 노년경영 이 부분에 실렸기 때문에 일본의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잡지의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같은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눈에 본 부분은 은퇴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갔습니다. 40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뭐 항상 자기 시대가 계속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제 한 번 정도는 은퇴 시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잡지를 일본 잡지인 프레지던트가 1970년 지난달 70대 1970년 아니고 70대 80대 남녀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적었는데 뭐 시시꼴꼴한 이야기들은 다 이제 좀 제치 놓고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인 다 쓰고 죽어라 다이 위드 제로에 따르면은 노후 가정경제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후가 참 안정적인 생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기가 참 중요한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죠 노후 생활에 연찰룡한 은퇴 만족구는 재테크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했는데 응답자의 42%가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주식 투자 경험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이 걷기에 대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예찬입니다 제가 참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죠 걷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백세까지 걷는다 이 저자 다나카 나우키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려면 일상생활에서 근육과 관절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근육은 저축이 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근육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저축하듯이 계속 여러분들 걷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일상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섬유가 가늘어지고 노쇄가 진행됩니다 아주 누구나 이름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네요 의학 칼룸니스트이자 의사인 나가오 가즈히로시는 현대사의 질병은 대부분 걷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진로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걷기를 생활하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항상 말합니다 의사인 나가오 가즈히로시 같은 경우는 노인 환자들을 많이 대하니까 임상 경험이 풍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걷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뛰어나죠 환자들에게 걷기를 권하면 다들 힘들어서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자연적인 면역도도 높아져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적인 안정도 확보할 수 있고 생각도 정리할 수가 있고 대단히 정신적인 그런 건강에 활력을 많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좀 답답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상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런 데서 걷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 왕개미연구소의 기사를 보면 제가 궁금하게 보는 것은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항상 관심 있게 보거든요 독자들을 보면 독자들의 생각은 어느 전문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독자들의 노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쏟았는데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나 배울 게 참 많거든요 이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독자들이 남긴 내용이 좀 적은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글을 읽고 한 분께서 우주께서 너무 뻔한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걷기를 하는데 돈이 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걷기 가운데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여기 보니까 등산이 사위인데 관절 보호라든지 이런 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리스크가 따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글을 쓰시는 걸 보니까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카이사르 님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돈이 드는 것들이네요 돈이 들지 않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걷기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언급이지만 보시게 되면 노년은 곧 자식인데 자식이 성공하면 자기도 성공하고 자식이 망하면 동반추락하게 됩니다 이건 찬성이 3명이고 반대가 2명인데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기 성공하고 관계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ROK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노년이 왜 곧 자식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된 의견도 좀 피력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8천보 정도는 걷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에 모두 좋습니다 몸과 마음에 모두 좋은 거죠 또 돈이 안 듭니다 돈 없는 노인들의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2시간만 그러면 됩니다 좀 많이 그러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은 체험남에서 우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체력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데 호기심과 궁금증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들이 내 노후를 얼마나 업 시키는지 안다면 노후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의식을 젊게 하라 나의 품세를 따지면 그보다 앞서 늙음이 온다 지적인 성장을 좀 계속해야 그래야 조금 이렇게 젊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후반부에 시사 문제와 좀 동떨인 것을 다루기로 결심한 것은 시사 문제만 다루게 되면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갇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하니까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렇게 갇힐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부정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갇혀가 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한참 돈을 버는 시기가 30대 40대 50대지 않습니까 30년이죠 은퇴를 하게 되면 60대 70대 80대지 않습니까 젊은 날 뛰어왔던 세월만큼 세월이 남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노년에 대한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지금 아이들이 웬만큼 크고 나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책임감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노년을 비교적 잘 지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투자에 대한 노후생활에 연착륙한 은퇴만족구는 그룹은 재테크에서도 상당한 기량을 발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 근본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죠 보시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읽었던 가장 간단한 글 중에 아주 잘 된 길이 제가 몇 번 소개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잘 쓴 칼럼이기 때문에 이 미래시의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께서 쓰신 은퇴자산 백두산이냐 개마고은이냐 오늘 방송 보시고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 한 몇 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잘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끝에 있는데 월렌 버핏의 교훈은 60세 이후의 30년 60, 70, 80 이 기간에 버핏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고 우리의 노후 자산관리 역시 60대가 가장 여러분들 일생을 보게 되면 자산량이 많지 않습니까 극대화된 자산규모를 가급적으로 오래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려서 자산을 키워가야 된다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되었다 곧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개마고은처럼 자산규모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특히 자산이 충분치 않은 60대는 근로소득을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서 자산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장수시대는 자산을 적립하는 시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그 중간에 개마고은기점 공원기를 거치는 게 좋다 퇴직 이후라도 10년 정도는 근로소득 등을 통해서 자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피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우리의 노후자산의 궤적은 백두산이 아니고 개마고은 모양이 돼야 된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성거립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자산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소위 관점 시각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김경록 고문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참조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오늘 환율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하고 1,400원대 여러분들 돌파를 했거든요 1990년도 외환위기 때 우리가 900원대였습니다 900원대인데 지금 1,400원대까지 된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즘 고금리 고물가의 힘이던데 환율까지 여동쳐서 매출이 반토막 날까봐 눈앞이 캄캄합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안벤처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무대표 이야기다 그런 해외에서 모니터 패널 등 부품을 수입해서 무인민은 발급기를 만드는데 패널 등 수입 부품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약 20만원에 최근에 24만원으로 뛰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달 1달러당 1,310원대 주문을 해야 되는데 버티다가 손쉽말 커졌다 원화값이 달러당 1,400원 선까지 특믹까지 여동치면서 환율에 민감한 기업과 유학생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죠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원화가치가 좀 추락한 모양이다 달러가치가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년에 계시게 되면 60대면 한 30년에 40년을 보시게 되면 그대의 이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물가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는 연금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도 필요하지만 환율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제가 선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노후 연금 생활자들의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 지형도의 변화거든요 좌파 세력들이 만일에 국민들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수십 년을 집권하게 되면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경상수의 적자 재정적자 신용등급 하락 고물가 고환율 그렇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구매력 하락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 원화 가치다 그러니까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게 이제 만일에 우리 정치 지형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가지고 선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여러분들 특히 좌파 성량이 강한 정치 세력이 수십 년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이런 나라가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가가 폭등하고 동시에 뭐죠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체주의 체제가 가는 길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물가하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 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 자산하고 그다음에 달러와 같이 자산을 가지면 조금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참 잘하지 않습니까 뭐 수학개미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환율 쇼크 이런 기사를 보면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나라가 좀 잘 운영되면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 잡고 뭡니까 완전히 개판 치면은 엉망칭창이 되겠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다른 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겁내는 게 뭔가 하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냥 장기 집권하게 되면은 그나마 좌우위기 권력을 교체해가면은 조금 나아질 건데 그냥 좌파가 장기 집권하게 되면 개판을 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나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한 분이 칼럼을 참 잘 썼네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이름들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흔들려 그냥 팔아버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주식시장의 s&p500이 지난 1년간 30% 상승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불황이 아주 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불황이 아주 심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금융회사들이 끊임없이 정시 전망을 발표하는 거죠 참조는 해야 되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s&p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24% 상승했고 올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기 이야기를 잘했네요 유명한 펀드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미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 반도체 섹터 아니면 또 유틸리티 섹터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인 리처 센터 이런 데 리처 섹터 이런 데 투자하면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섹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상호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1950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점을 1200회나 주식시장에 경신했고 매년 평균 17회씩 최고점을 기록했고 이것은 평균 20일마다 한 번씩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물리하게 하는 주식시장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해 나간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은 지난 5년간 미국 주식입니다 연평균 14.68% 10년간 12.02% 20년간 9.69% 30년간 10.04% 50년간 11.13%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러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에 1위 희망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면 연평균 10%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야기죠 연평균 수익률 10%라는 것은 복리로 이야기하면 10만 달러 투자하면 7.2년 후에 20만 달러 또 7.1년 후에 40만 달러 그리고 23년 후에 80만 달러 불어난 높은 수익률이다 꽤 장기적인 시간하고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8년 4월에 마켓워치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은 10년 단위로 볼 때 연평균 9.6% 정도 성장한 거죠 9.6% 성장했으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뭡니까 7.2년 터울로 20만 불 7.2년 터울로 40만 불 그리고 23년 후에 80만 달러 불어나는 것 조금 더 성장성이 빠른 섹터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장기투자 장기투자 장기 분활 적립측 투자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노후대책과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한 작업은 몇 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기투자라면 투자금이 불어넣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 기다릴 수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앞에 은퇴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었던 그런 좋은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상가에 투자했다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지금 또 상가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안 된 이야기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온 디바이스 AI 이 보시게 되면 좀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조선 IT 섹션을 보게 되면 애플 신형 아이폰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깔린다 그리고 17년 만에 최대의 그런 행사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생성형 AI폰 3년 뒤에 점유율이 43%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시장을 삼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온 디바이스 휴대폰이나 이런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기기에다가 AI 반도체 칩을 여러분 심어 가지고 클라우드나 인터넷과 여러분들 교신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AI 기능을 여러분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를 도입할 전망이다 굉장히 큰 뉴스 모아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운영체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도 휴대폰이나 기기 자체에 AI를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하고 이게 좀 잘 나오네요 그런 기기 자체의 AI를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했다 여러분들은 이걸 효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처음 시도한 제품이 갤럭시의 번역 서비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024년 크게 인기를 끌었죠 1월 17일 날 삼성이 자사 핸드폰인 갤럭시에 AI를 여러분들 내장해 가지고 1월 19일 날 시판을 게시한다 그래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실시간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온 디바이스 폰이죠 온 디바이스 AI 이제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1월 18일 날 실시간 통역과 검색 사진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삼성전자 갤럭시 S24 모델 시리즈 공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해 삼성전자가 예고했던 바대로 실시간 통역 기능과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검색 구글이 픽셀폰 출시 당시 도입한 사진 자동 편집 등의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것이 바로 갤럭시의 온 디바이스 AI 폰인데 온 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모델을 도입하고 구글의 여러분들 그런 거대 언어모델이죠 클라우드를 통해 제미나이 프로 및 이마젠2의 텍스트 이미지 기술을 활용한 그런 폰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했지만 AI PC 또 AI를 탑재한 온 디바이스 AI 폰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 보니까 생성행 AI 스마트폰 비중이 2027년에는 두 대 가운데 거의 한 대인 48대까지 확대될 것이고 이 시장에서 삼성이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올해 초에 성공주로 출시했던 생성행 AI 폰이 과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애플이 따라가는 행복이 된 거죠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4월 14일 기사인데 갤럭시 s22의 모델에서 AI 폰의 히트를 치니까 다른 갤럭시 모델에서도 그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성이 확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같은 일종의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에 직접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칩을 넣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생성행 AI 모델과 연결해 가지고 클라우드라든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뭡니까 AI 기능을 구동하도록 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데이터를 외부 서브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낮고 보안이 괜찮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세를 이제 이룰 수 있겠네요 온 디바이스 갤럭시4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 중에 특히 데이터 처리 분석 및 보안 등의 기능을 기기 자체에서 기기 자체에 수행하는 모델을 가리킨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나 외부 서브로 전송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 내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기 때문에 저지연 보안성이 강화되는 강점이 있다 온 디바이스 그래서 제가 재미나야 않게 물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적용 최신 사례가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기술로서 외부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및 오프라인 작업을 기능을 수행한다 기기가 여러분들 AI 기능을 직접 여러분들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칩이라든지 다 장착이 되는 거죠 대단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삼성 갤럭시 S24는 삼성 가우스라는 생성 AI 칩을 탑재하여 실시간 통화 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삼성 가우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인텔의 AI 가속기 모델이 가우디였지 않습니까 가우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H100, GB200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항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마하 1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 가우스가 나왔어요 가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우스란 생성형 AI 칩을 탑재했네요 가우스라는 삼성 가우스라는 AI 칩을 갤럭시 폰에 탑재를 해 가지고 그게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성 가우스가 뭐냐 삼성 가우스가 2023년 11월 8일 날 발표를 했네요 삼성 AI 포럼 2024 날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삼성 가우스를 이번에 또 이제 삼성은 삼성 가우스가 여러분들 보니까 삼성 자체에서 개발한 거대 어느 모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LG가 개발한 그게 뭐죠 넥스원이라는 걸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 또 제미나이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사하고 이런 합쳐가지고 챗GPT 이렇게 자사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메타는 라마 이런 것이 이제 거대 어느 모델을 개발해가 여러분들 자사에 맞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가우스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네요 보니까 삼성 리서치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 LG의 넥스원 삼성 가우스 구글의 제미나이 그게 다 자사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서 해산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 가우스라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삼성 가우스가 이런 분류가 되네요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모델 삼성 가우스 랭기지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아마 프로그램 단계에서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삼성 가우스 코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 삼성 가우스 이미지는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 가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 따라서 언어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렇게 삼성의 가우스로는 제가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랭기지 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 여러분 꼭 같은 거가 여러분들 바로 이게 LG였지 않습니까 엑사 엑사원 이게 2023년 7월 19일 기사고 공병호TV에서 한 두 번 정도 다뤘죠 LG가 여러분 개발한 LLM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 유니버스 엑사원 디스커브리 엑사원 아트리에 그게 LG그룹의 고유한 피로에 따라서 유니버스와 디스커브리 아트리에를 나누고 여러분들 돌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삼성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식의 지평을 여러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편지식들이 다 모이게 되면 통합이 돼가면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 같은 그런 시사 주제도 다루어야 되지만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다루 나가야 되는 거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 모델은 클라우드와 온 디바이스를 위한 다양한 모델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폰에는 바로 이 삼성 가우스에 언어 모델이 탑재가 된 거냐 여기 이제 코드 아이는 삼성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루니까 아마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적화되어 개발자들이 쉽게 빠르게 코딩할 수 도와준다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 가우스 코드 아이라는 그런 종류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업들은 숨가쁘게 여러분들 빠르게 바뀌네요 오늘 아주 좋은 것은 삼성 가우스 그다음에 lg의 엑사원 초거대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 오늘 정리를 여러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파트는 다시 또 ai 파트를 여러분 한 번 끝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마하 1을 출격하는 이름 참 잘 정했네요 마하 1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ai 반도체 모든 것을 4월 10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 보면 ai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한국 기업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d램 d램을 여러분들 8단 12단 16단 32단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거는 이제 조금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합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ai 가속기입니다 이 ai 가속기가 ai 반도체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면 ai 모델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ai 모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추론 이미지 생성의 필수적인 장치가 바로 ai 가속기인 거죠 그 ai 가속기의 인텔이 가우디 모델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 g200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 하나의 4만 달러 5만 달러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에다가 랜드 플래시를 여러분 합치게 되면 바로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ai 가속기 여러 개와 cpu를 조립해 만든 일종의 컴퓨터 그러니까 ai 가속기는 hbm gpu 랜드 플래시 cpu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걸 뭡니까 수천 대 수만 대를 연결해 놓으면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ai 컴퓨터를 수백 수천 대 모아 만든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용 초고속능 대용량 분야에 가깝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cpu gpu hbm ai 컴퓨터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리했습니다 고대 역풍 메모리에 gpu를 합치면 ai 가속기가 되고 ai 가속기의 낸드 플래시하고 cpu를 합치면 ai 컴퓨터가 되고 ai 컴퓨터 를 수천 대 수만 대를 합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가운데 서 가우디라는 회사가 인텔의 가우디 모델 ai 가속기의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텔의 가우디 모델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이러면 늘 그런 연례회의를 할 때 인텔의 co가 나와 가지고 가우디 모델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팻캐스팅 가 가우디3 8개를 탑재하는 베이스포드 가우디3 8개를 탑재하고 이 가속기 이런 8개 개를 탑재하고 ai 컴퓨터 를 만든 것이에요 ai 컴퓨터 보드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텔의 가우디3 엔비디아의 h100 대비 50% 높은 성능 대충 여름 감 잡겠죠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가우디3라는 ai 가속기를 이렇게 연결 해 가지고 이렇게 ai 컴퓨터 를 만든 겁니다. 기업들은 이제 박튀게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인텔은 주가가 지금 말이 아니죠 인텔은 이번 인텔 비전 2024 를 통해서 가우디3라는 ai 가속기 가속기를 공식 발표했다.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h100 호프 100에 맞서 가지고 시장을 뺏기 위해 가지고 가우디3가 엔비디아의 호프 100 대비 더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 가 인텔 가 전략적 제후를 맺어 가지고 가우디3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대신에 또 이제 인텔은 그런 ai 모델이 없으니까 추론을 위한 그런 데는 그런 테스트용으로는 네이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 ai 가속기 시장 에 뭐 추격전을 벌이는 겁니다. 재미났네요. 삼성이 아주 저렴한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가격이 되는 마하를 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선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좀 답답하지만 이런 걸 보면 신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진감 있게 이러면 다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주해가 이러면 다 칩 하나에 가속기 하나에 뭐 5만 불 이렇게 파니까 호프 100에 4만 불 이렇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성능을 뛰어난 것을 그게 이제 삼성이 마하라는 ai 가속기를 이렇게 출시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연내 목표로 개발 중인 추론용 ai 반도체 마하 1 마하 1 삼성전자의 첫 ai 반도체인 마하 1은 낮은 전력 디램으로도 거대 어느 모델의 추론이 가능해 전력 효율 과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엔비디아의 ai 칩 품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마하가 ai 칩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가 될지 주목된다. 삼성은 노하우와 디램을 만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ai 가속기 시장에서 상당한 두각 을 나타낼 것 같거든요. 이게. hbm은 잘 만들고 gpu만 포함하면 가속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여러분들 엔비디아 가 팔아가지고 돈 막대하게 벌게끔 그렇게 내버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씨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에 입은 것 같아요. 오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타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역동적인 시장이네. ai 가속기 시장이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를 전공한 엔지니어 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시장이 이런 데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 구나 그럼 어느 분야가 유망하겠 구나 이런 데다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 무렵에 마하 1을 생산 에 도입할 예정인데 다음 세대 제품이 마하2 개발에도 착수한다. 여러분 모든 그런 시장발전사를 보면 기술발전사를 보게 되면 초기의 시장을 여는 그런 회사들은 고익을 누릴 수 있지만 후발주자가 그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뭡니까 초가익을 내리면서 그것이 범용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ai 열풍이란 것이 ai 반도체 칩이 쌓아지면서 어마어마한 영역을 퍼질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겁니다. 마하1은 llm 처리에 특화된 칩이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모델 지금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미나이나 오픈 ai 사이의 최치피티 같은 그런 소위 인간의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답을 줄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 처리에 특화된 칩인 겁니다. 마하1이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면 얼마나 대박이 되겠습니까 가격이 싸니까 ai 지금 모든 뭡니까 이런 거대 언어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칩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 여러분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칩이 많이 많이 있어야 ai 반도체 칩이 많이 있어야 짧은 시간에 거대 언어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칩을 사야 되는데 칩이 천정부질이 비싸니까 그런데 삼성이 그 가격에 10분위를 공급하겠다면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죠. ai 칩 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나타난 병목현상을 줄이는 동시에 hbm 고대역폭 매물이 대신에 저전력 d램을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는 가속기에 탑재되는 그런 ai 반도체는 마하1은 기존에 hbm을 사용하지 않고 d램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거네요. 추론용인 마하1의 고객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고객은 1테라 파라미터 이상의 큰 애플리케이션에 마하를 쓰고 싶다 한다. 1테라 파라베이터 매직 엄청난 여러분들 대용량의 학습용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거대 언어모델의 마하1을 사용하고 싶다. 싸니까 한 개 사는 가격으로 여러분들 엔비디아 한 개 사는 가격으로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 삼성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하2를 개발할 필요가 생겼다. 마하1이 나오기도 전에 마하2 개발을 쓴 다음에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업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마하1은 메모리와 GPU 사이의 백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이 8배 높도록 섞게 됐다. 현존한 ai 시스템의 메모리 백목으로 성능 저하와 연산 능력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 메모리 하고 GPU 사이에 이렇게 간섭 현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8분의 1로 줄인 제품이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에 출시하는 마하1이라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10분의 1 정도 싸다는 거죠. 전력 효율도 8배 높고 병목 현상은 8분의 1이고 가격은 10분의 1 정도다. 향후 추론용 ai 칩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이게 성공하게 되면 성공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초가수익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굉장히 더 칠하게 벌어져 가야 되면 가격이 점점점점 내려가 가게 되면 모든 전자기기에 다 ai 칩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반도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한 연구원은 ai 시장은 학습의 추론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비롯 신약 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효율적 기지국 투자를 위한 통신산업 다양한 상품 선별을 위한 금융산업 생산성 개선에 유통 등 개별 사업에 최적화된 ai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능력을 대체하는 ai가 급속히 뭡니까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론. 추론용 ai가. 마하 시리즈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를 추격할 무게가 될 수 있지 관심을 모은다. 마하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대비 전력과 가격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모든 산업성장사가 그렇거든요. 초기 성장한 기업들이 고가를 받다가 후발주자가 내려오면서 뭡니까 고가의 초과 이익을 다 빼앗고 가격이 계속 다운되면서 시장이 커져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최근 선보인 ai 칩인 이게 아마 블랙웰일 겁니다. 200의 경우 가격이 3만 4만 달러 수준인데 마하 1은 가격이 500만 원 순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gpu 대비 10분의 1의 가격 이다.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겠네요. 대단한 뭡니까 삼성자는 한 번 뒤집어 엎기를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호프 100 gpu 최대 소비 전략이 700와트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마하는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적어 부담이 덜하다. 저렴하고 저전력 디램을 사용하는 만큼 소비 전력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충분한 연산자원 확별로 해서 ai 가속기용으로 그래픽 처리장치뿐만 아니라 가성비 높은 신경처리장치 npu 구매에도 큰 폭을 누리고 있다. gpu를 보완할 npu는 전성비 전력 대비 높은 성능과 가성비가 높고 ai 출원 특가가 가능해 최근 수요 급증 증시를 보이고 있다. ai 추론용 반도체 그게 이제 지금 핵심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선거 문제만 이렇게 오래간동안 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다가 앞으로도 계속 한 절반 정도는 기사 문제 다루고 절반 정도는 미래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칙칙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아주 역동적인 세상에.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좀 은찮은 일들이 있지만 또 해결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 방송도 진행하고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게 되면 이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책을 통해서 건국전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내놨기 때문에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 번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근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